아 아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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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랐다 우와 씨 클럽한테 우와 아 저리에 가서 바로 가라 이 길이 정신이 안해 가요 천천히 갈게요 아 날씨 여기 제일 무서운데 우와 미끄러워 저기 잠깐만 우와 여기 미끄럽게 있는데 오늘 여기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 그냥 서요 원래는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나뭇구리 때문에 안 되겠다 좀 이따 한 두 방 세 방째나 미끄러워 우와 미끄러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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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와 아 아 우와 미끄러워 여기여기여기여! 야씨 저게 다 나무를 막아놨네 오씨 거기다 나무를 막아놓으면 어떡해 왜? 우와 우씨 우와 타이어 바꾸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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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위험한데 우후 아이고 타이어 안타게 됐어 왜 왜 왜 왜 미끄러워 엉망이야 아니 당연히 날좋아야지 날좋으면 기식이겠는데 살만하죠? 아 아 아 잠시만요 한 명 안 왔죠 어 진짜로? 내 자랑은 다 베리 이거 고읍자랑 이거 어 진이형 왔어요? 네 진이형 왔어요? 진이형 왔어? 진이형 왔어? 어떻게 못 따라갑니다 우리 일단 개발이 잘 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또 타달링해 어 진이형 안 왔죠 어 어 전차에 가서 전차에 가서 전차에 첫방이 너무 빨리 가는거 아닙니까 어 저 미끄러니까 다 멈추고 안되고 고기 물어봐야지 고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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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오 미끄러워 죽겠네 예 pies 예 오 오 오 쑤쑤 여기가 아름다운 것 같다 으 으 으 으아 그리빗이시 전혀 없네 아 으 우호호호호호호호 어이, 배라. 아이씨, 노래야. 아, 절세가 절절히... 첫방이 너무... 앞에 그립이 잡혀서 와, 이거 안 되네. 미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살벌살벌 살 것 같네. 아, 힘들어니까. 갈까요? 쉬었다 갈까요? 어, 되나. 쉬었다 갈게요. 더워. 어, 어, 다행히나.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으아아아아아. 으악. 으아아. 우아하하. 동사백. 으이씨. 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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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뭐. 내 동작만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동작이 여기 있다더라고 봐봐 봐봐 바람 좀 빼야될 것 같아 봐봐 봐봐 우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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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서러워, 가만히 서러워. 다른들 써야되니까. 야, 뭐 땡땡해. 야, 여기 등산길이 어디 있었니, 등산길. 어, 아까 그 아줌마 하나 올라갔어, 그쪽으로. 어, 그릇을 잡아봐, 서두아. 아, 그릇을 잡아봐. 아, 그릇을 잡아봐, 그릇을 잡아봐. 그릇을 잡아봐, 그릇을 잡아봐. 그릇을 잡아봐, 그릇을 잡아봐. 그릇을 잡아봐, 그릇을 잡아봐. 아니, 난 속도만 좀 늦춰나간 거지. 나한테 괜찮을지, 그냥 그릇을 잡아봐.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너무 좋은데. 나는 자전거 버렸는데. 아니, 음상적이라니까. 잘 문칠까봐, 팍 터지. 갈게요. 아, 아파. 대기, 대기, 대기. 아, 아파.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괜찮아요? 네? 네. 뭐에 걸렸지? 네. 아, 저 맘에 걸어 죽어. 와. 와, 씨 안 보여. 와. 와. 살살 가리는데, 살살. 왜 이렇게 이래요? 와. 와. 와, 씨 안 되겠다. 어. 어, 어깨 아파. 아, 아파. 와이프가 있어요. 앞에, 앞에. 먼저 보내주고. 앞에, 먼저 보내주고. 앞에, 먼저 보내주고. 아, 누구 가요? 네. 먼저 가야겠어요.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 씨. 이게, 이게. 클릭 심고니까 지랄이네. 가세요. 네.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제 밑에는 넘으면 좋을 거예요. 아. 하, 하. 오오오 와 여기도 오오오오 오오오 우와 우와 미꾸러워 오오오 상담보는 좀 조심해야되고 이거 다른곳은 못들어가겠네 아니 다른곳도 더원이나 노무화동으로 와 작살하겠는데 초반에 거기 멈춘 곳 있잖아요 나무 때문에 타면 되겠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와 비주얼이 갈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라서 5대면 좋겠는데 5대면 5대면 어떻게 오전에 쉬고 5회 타요? 아니 이제 말할거야 아마 안 말할 것 같은데 계속 흐리던데 계속 흐리던데 나 이미 끝났어 이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들어가 야 댓글 조심해요 야 댓글 조심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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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